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밤이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차트상에 구름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못 들어오니까 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횡보하면서 올라오든 여기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서 저도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미리 준비하시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죠? 구름대에 부딪혀서 결국 못 뚫고 그냥 바로 영상 올리자마자 프리장에서 쏟아졌죠 쏟아져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락했다고 절대 끝이 아닙니다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얘가 일범이 아닙니다 나스닥이 이전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오늘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 딱 그대로 갇혀 있죠 23하고 21.5 그래서 차트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해요 아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차트를 보고 우리가 잘못 또는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짜 딱 여기 서 있죠 신기합니다 밑으로 갈지 안 갈지 근데 갈... 죄송한데 갈 확률이 높아요 안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차트 2020년 6월 같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20에 21, 23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24 정도에 올라갔던 게 어떻게 돼요? 바로 긴 은봉 통해서 그냥 그대로 떨어지죠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폭락 수준이죠 그래 놓고 여기서 다시 튕겨서 올라갔지만 결국은 이게 주봉...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지만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주고요 일봉이니까요 그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올라는 왔는데 이 기간 동안 일범을 저질렀다 이게 똑같은 모양새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제도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떨어졌죠 개파락 띄우면서 떨어져서 더 내려갔다 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났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어제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 한 번 또 내려간 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이러다가 막판에 장막판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FOMC 파월 발언을 딱 듣고 기분이 좋았다가 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못 막습니다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대응한다고 주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전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도 길게 마음 먹으십시오 그래야 정신건강에도 좋고 우리 생활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밤에 주가 움직이는 게 내 생활의 전부는 아니니까 꼭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여유 있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200 정도 내려갔네요 그래서 저는 하락할 것 같아서 프리장에서 그냥 확 내려가길래 한 27개? 한 이 정도 매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밑으로 딱 내려가면 제가 233개가 보유 333개가 보유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딱 남겨놓고 이 정도 남겨놓고 여기 이제 230개 있고 여기 108개 있으니까 대충 한 330개 되더라고요 330개 좀 넘길래 그냥 우선 손해 조금 보고 4, 50만원 손해 본 것 같습니다 이거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그 다음에 JPI로 넣어놨습니다 차라리 그냥 반등했을 때 조금 조금씩 줄여서 이걸 현금화할 생각은 전혀 없죠 왜 저도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요 대신 좀 안전한 쪽으로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놓고 어제 인버스 열심히 걸어놓고 자동매수, 자동매도 걸어놨더니 한 60개 사지고 60개 팔아졌더라고요 야, 어제 대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수익 내서 이렇게 좀 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 팔고 나서 혹시 몰라갖고 새벽에 눈 떴더니 엄청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3차 수익 계좌에 다시 한번 조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분상 어쨌든 손해 본 거는 저는 당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이걸 손해봤으면 어떻게든 다시 수익 내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이런 건 제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남는 달러 있으니까 좀 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전 됐고 이거는 그냥 꾸준히 가서 여기다가 살 거예요 다시 떨어지면 여기다 다시 사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자를 본인 스타일에 맞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락을 대비해서 정립식 형태로 이걸 매일 사셔도 되고 주에 사셔도 되고 월에 사셔도 되니까 그래도 긴 기간을 생각하시는 건 잊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르쳐 많이 강의도 하고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상담도 하고 주식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 부자라는 말 저도 좋아해요 근데 개인마다 이거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제가 부자 개념이 뭐 100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 50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부자의 개념은 진짜 사람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부터 일을 안 하고 그냥 근로 안 하고 있는 자산만 갖고 그게 배당소득을 받든지 연금소득을 받든지 그리고 내 사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든지 상관없어요 부동산에서 월세 받든지 내 생활이 이런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끝까지 의지가 되는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도 내 생활이 다 해결되고 불편함이 없으면 그게 기본적인 부자인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자산을 만드는 것들은 100억이 목표이신 분이 있고 1000억이 목표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추가적인 부자를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 기준에 맞는 부자를 항상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그래요 주식에서 부자 되고 싶다고 말씀들도 하시고 저도 하시라고 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근데 20년 동안 제가 상담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부자들은 보십시오 1000억 대 1000억 원 이상의 젊은 주식 부자 다 뭐예요? 기업가들이시죠 네 이분들이 주식 사고 팔고 장기 투자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기업 오너 2세 3세여서 여기서 상속을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주식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이건 진짜 부자겠죠 주식 자체로 부자죠 1000억 이상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언론 말고 실제 주변에서 50억 이상 주식 자산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4분 정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분들을 아는 이유는 제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요 그 4분께 다 여쭤봤는데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럼 뭘로 부자가 됐냐 이겁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사고 사업체 늘리고 아니시라는 거죠 거꾸로 해요 부동산 과거에 사서 집 두 채 세 채 네 채 늘리다 보니까 이게 커졌고 그러다가 이제 한 채 처분하고 돈이 남으니까 그럼 주식이나 할까? 그래서 쌀 때 주식을 산 이런 케이스가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주유소 여러 개 갖고 있던 사장님이신데 주유소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적금식으로 주식 살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S-O-1 관련 주유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S-O-1 주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배당 엄청나게 받으시고 S-O-1 많이 올랐죠 그렇게 해서 주식 부자가 되신 분들 뭐 이런 케이스지 주식을 내가 500만 원을 시작해서 이거를 5억을 만들고 50억을 만들고 저는 이런 분은 못 봤어요 언론에선 있다고 하고 뭐 저도 주식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분들을 두세 분 뵙긴 했는데 뭐 그게 끝까지 있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잠깐 지금 같이 시황이 확 좋을 때 50억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다른 것도 하시다가 없어지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만 갖고는 안정성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20억 30억을 만들어도 이제 슈퍼 개미 분들처럼 완전히 주식을 사업화해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죠 근데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 거고 과정 진행형입니다 저도 주식으로 부자가 되겠다라기 보다는 내 자산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남보다 좀 잘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활용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장기 투자 수익으로 생활해 가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주식으로 돈 큰 돈 3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다 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배당금으로 생활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거의 그냥 예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걸로 다시 재투자하시지 이 돈 갖고 생활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연금 받고 부동산 월세 받고 아직도 소득 있으시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갖고 부자 된다 이런 개념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활용하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짐 로저스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공한 투자자는 사실 대부분의 투자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이걸 오르네 내리네 고민하지 않고 사고 팔고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사고 팔까요 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 하나는 제 업이 주식을 하는 또 자산관리를 하고 이런 추세 추세와 흐름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업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투자 자체 주식 자체를 생활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시기 하락 구간은 정확하게 말해서 짐 로저스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운 구간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싸지는 구간이니까 매수가 너무 좋아지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뭐 마이너스 4% 떨어졌다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그게 두 달 세 달은 아니라는 거죠 2년 3년 지나면 그때부터 큰 돈이 되실 거니까 좀 여유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FOMC에서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뉴스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 단어가 정말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를 줄이겠다 이런 발언을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뉴스 보도 보니까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수요를 줄이겠다는 건 미국의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를 줄이겠다는 얘기랑 비슷하겠죠 소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자체를 좀 꺾겠다라는 거죠 뭐 꺾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 안 되면 경기라도 꺾겠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소비 수요 자체를 억제하겠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수출하는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출량이 줄어들 거잖습니까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얘들이 수출로 그 나라 경제를 유지하는 GDP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닌데 그럼 일부러 긴축은 아니더라도 그냥 소극적으로라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축소네요 경기 축소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쉽게 끝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 그러니까 물가만 잡히면 당연히 안 하겠죠 파월도 근데 이거 못 잡으면 끝까지 하겠다 이런 의견이 되는 거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75BP를 올린 거 자체가 전혀 안도할 게 아니죠 빅스텝 대신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으니까 더 적극적이야 아 전 이런 얘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오죽하면 여러분 25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구간에 자 94년도에 금리를 3%에서 6%로 올렸어요 이 저축 대부 조합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들이 막 파산할 것 같으니까 얘들이 금리를 팍 올려서 요때 미국 경제를 부양을 했는데 자 여기서 빅스텝 3번 요렇게 3번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한 번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빅스텝 하자마자 자이언트 스텝 바로 갔잖아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연준도 오죽하면 저럴까 방법이 없나 보다 그때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면서 중남미 경제 위기가 95년도에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진짜 치욕적인 과거죠 IMF 사태가 이때 왔습니다 그래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브라질 다 거의 줄도산 됐어요 그럼 이건 얘기를 꺾고라면 아시아를 작살 내고 미국이 살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요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고의적이진 않지만 아시아가 죽든 말든 미국은 살려 내겠다 이런 생각인 거니까 우리는 참 힘든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고객님이 저랑 상담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미국 투자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투자해야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자 요 때 94년도 이게 뭐 과거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94년도에 그래서 한국은 박살났죠 IMF니까 코스피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올랐어요 동남아시아들을 다 죽이고 죽인다는 표현은 좀 거칠지만 맞습니다 달러 다 빨려 들어가서 다 파산됐잖아요 살아났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갔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침체가 왔어요 금리가 올리니까 결국 침체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기가 후퇴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나스닥을 열심히 삽니다 상승 때 하락을 할 때 사는 건 좋은데 하락을 더 안 하고 올라갔다고 칠게요 상승을 또 할 때 열심히 사서 여기서 출구 전략 얼마만큼 현금화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또 상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장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장이 아니고요 미국 투자를 하시더라도 6개월 딱 요 정도 보고 하시고 이러시면 자칫 스텝 꼬여버리면 망합니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에 투자해서 우리가 올랐어요 근데 저는 TQ를 계속 그래서 꾸준히 투자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한 2년에서 3년 최소 2년 길게는 3년 사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5년 묵혀두시면 되잖아요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걔가 한 8년 정도면 충분히 그 안에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고점도 회복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어요 1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갔죠 위기가 끝나고 내려갔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자 원달러 환율이란 건 뭐예요 우리 환전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한국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죠 가치가 높아지니까 근데 아래쪽으로 갈 때는 달러 갖고 있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죠 예 원화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딱 솟아갖고 또 내려왔어요 자 원달러 환율은요 1, 2년밖에 높지 않아요 길면 2, 3년밖에 이 위에 있지 않고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위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언젠간 내려오겠네요 2, 3년 있다가는 내려오고 평균 원달러 환율의 범위는 레인지는 1,000에서 사실 1,200도 높아요 평균으로 보면 1,000에서 1,100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환전을 하시면 1,000원대 중반 이때 1,500원이나 이럴 때 가면 그냥 환차선만 마이너스 15% 이상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로 열심히 샀는데 여기서 샀어요 달러 바꿔서 열심히 우리가 미국 주식을 샀는데 침체와서 주가가 빠져 그러면 우리는 그냥 두 번 맞습니다 환차선에 한 번 맞고 주가에 한 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인들이 미국인이 아니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국내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 입장이에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투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요? 초고령화가 가장 늦게 오는 탄탄한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 환차 때문에 환차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오래 갖고 있으면 승리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아주 주의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높은 때는 달러로 들어가서 나중에 원화로 나올 때 엑시트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여기서 달러하고 지금 엔화가 막 또 폭락하고 있죠 그러면 달러 대 엔화 달러엔 같은 경우도 계속 하향이에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고 자 위안 어차피 다 아시아 계열이지 않습니까 중국 위안하고 달러를 대비시켜놔도 과거에나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지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결국은 한국도 이렇게 간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걸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원강세 달러는 약세고 원강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10년 20년 지났을 때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을 5% 받았다 칠게요 근데 달러로 들어올 때 여기서 5%에서 15% 손해보진 않겠죠 마이너스 한 20%에서 4%대에 세금 띄고 못 띄고 하면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과거 그러니까 미래 한 20년 놓고 보면 상관없겠지만 예 어떤 게 유리하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은 드려요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드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달러와 그 다음에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스위칭 전략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투자를 오래 하면 하실수록 더 그렇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예측하기가 제일 어렵죠 이거 주식보다 어렵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외환 딜러들도 이거 진짜 어렵다고 하거든요 환율이 최고로 어렵다 그렇듯이 쉽지 않은 영역이니까 이거를 정확히 타이밍을 맞춘다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꼭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주식 60 하시면 국내 주식 40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배당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국내 주식에서 배당이 높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환차선 없잖아요 환차선 없고 5% 배당 받으면 그냥 그대로 5% 받는 겁니다 세금 띄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기술주를 미국에서 사면 배당주는 굳이 저는 미국에서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환차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드니까 배당은 국내 튼튼한 것들을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멤버십을 지금 운영하는 것도 중소형주에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얻고 결국은 그 얻은 수익을 우리나라 대표 우량 배당주 쪽으로 해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배당받게끔 안내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미국 주식도 잘하고 미국은 TQ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TQ만 열심히 모으셔서 성공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 돈을 갖고 국내에서 활용하실 때는 국내 배당주 튼튼한 애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HD 현대 과거 현대중공업 지주예요 지금 현대중공업 잘 나가죠 IPO하고 조선주 지금 괜찮습니다 흐름 거기에 지주회사인데 현금 배당 수익률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9.13 근데 내년에 이렇게까지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줄어서 한 6% 생각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는 걸 생각하더라도 매우 훌륭해요 더군다나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 HD 현대는 이 안에 뭘 갖고 있냐 현대오일뱅크 있죠 지금 원유값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오일뱅크를 자회사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값 오르는 수혜를 그대로 HD 현대가 받겠고 여기에 상당 부분을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갖고 있죠 최대 주주에 가깝습니다 그럼 거기서 수익나는 것도 여기로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이거 배당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목적으로 하실 분들은 현대중공업을 사실 필요 없어요 HD 현대를 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9만 7,800원 이었어요 2018년도에 과거에는 더 높았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내려왔죠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5만 9,800원 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여기서 한 1억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9.6%만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연에 600만원 정도 그럼 한 달에 한 40만원 조금 넘게 세금 띄고 이렇게 배당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한 10년 가지고 계시다고 칠게요 10년 가지고 계시면 지금 바닷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낮은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대로만 가도 1억이 2억 정도 되죠 그럼 거기서 배당 받으면 40에서 80으로 뛰겠죠 그런데 장기 호황이나 언젠가 또 좋을 때가 와서 한 20년 갖고 있었더니 이게 1억이 3억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배당만 월에 120만원씩 받아가시겠죠 그래서 국내 배당주도 여러분 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평균 단가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락을 했어도요 20년 전에 산 분들은 까딱없어요 끌딱없습니다 배당이 과거 15,000원 할 때 현재 액면 분할 가격이죠 그때 사셨잖아요 그럼 아직도 6만원이면 오늘 6만원 깼지만 이때면 배당이 몇 배가 늘은 거예요 그때도 3% 했으면 지금은 가격이 4배 올랐으니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 12%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은행이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포스코가 제철만 했을 때는 ESG에도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업체로 낙인이 찍혔죠 그러나 지금 현금 배당률 6%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포스코홀딩스 멤버십 회원분들께 매수하세요 장기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주주에 블랙록이 들어와 있죠 블랙록이 아무 생각 없이 사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펀드 운용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넘버원입니다 얘들이 쓸데없이 들어와 있겠냐 절대 아니죠 그만큼 가치평가를 하고 들어온 거고 과거 76만 5천원이었어요 최고가 근데 지금 26만 2천원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주가는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대시세가 한번 펼쳐지고 다시 바닷건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격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매력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포스코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포스코케미칼이라든가 그리고 호주인가요 거기 니켈광산 완전히 샀죠 이런 소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원재료 특히 철광석 그리고 금속류 소재에서는 탑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돈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배터리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포스코가 이쪽으로 진출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회사 자체도 우리나라 지주사 평가를 할 때 그 비율이 있습니다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6가지 항목일 거예요 16가지 항목을 정확히 지키나 대주주 그런 법을 준수하는지를 체크하는데 포스코는 이 16개를 올해 평가해서 다 만점을 받았어요 100% 국내에서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죠 그런 회사들처럼 얌치지도 안하고 굉장히 깨끗한 지주사로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래가 좋다 그리고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철가격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이 철로만은 안 되니까 2차 배터리까지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이제 흙 속의 진주들을 발굴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우리 TQ 열심히 사서 나중에 올랐을 땐요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자고요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그때 가서 사면 비싸니까 지금부터 조금 조금 이런 좋은 종목들 담으셔서 여러분 달러로도 수익 내고 원화로도 배당받고 이런 진짜 편안한 투자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나스닥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zakoff 5 10 8 7 9 10